안녕하세요. 오늘이 3월 26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9급 세무직이고 저희가 전공 강화 면접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글씨를 좀 보시라 이런 뜻이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필기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일 앞에 면접했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막 밑줄 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줄표가 있는데 매주 화요일 그래서 오늘이 오리엔테이션이고 다음 주부터 하고 여기가 시즌1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기 발표한 다음에 또 다시 시즌2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우리 면접반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30분 이상의 조사관님이죠. 원래 일반적인 공무원분들은 다 주무관님 하는데 우리 국세청에서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는 회계실문 검정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 내부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거 합격하면 조사위원을 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세공무원은 조사관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을 한 30분 이상을 만나 뵐 거고 오늘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 뵐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을 보고 한 30여 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삼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컨셉으로 좀 면접 같은 걸 진행하겠다. 그리고 다 나름대로 뭔가 강점이 있으니까 면접에서 이제 다 합격을 하시고 했었을 거예요. 개중에는 보면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다른 거 다른 게 뭐냐면 전반적인 느낌이 상당히 성실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같이 식사하고 나면 약간 버퍼링 걸렸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다 합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오늘 면접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가 결론적으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제가 이제 면접반 하면서도 뭐냐면 그 주연형 그 SNL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MG세대 직장인 등등 나와 있는데 얼핏 보면 젊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선생님 이거 너무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 그게 뭐냐면 우리 면접관 오실 분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괜찮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이런 합격자분들 만나고 그리고 그때 면접 당일 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면접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면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이 어떤 스타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 빨리빨리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일 면접에서 안 좋은 건 뭐냐면 뭘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이거다.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는 건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이런 분들의 경험이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반에 등록하시면 교재도 하나 드릴 텐데 거기도 많은 분들의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 써 있는 거하고 사실은 이걸 대화할 때 하는 거하고 또 표정까지 섞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우리는 연기 학원에 온 거랑 비슷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습이 주된 게 돼야 되지 이론을 막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분이 과연 합격하신 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듣는 분도 다 합격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을 잘한다고 해서 면접에서 꼭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조금 있다가도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로도 나눠드렸지만 이게 작년도 우수예요. 우수 맞은 그분의 면접 후기입니다. 그럼 보면 답을 잘 못했지만 못했을 때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표정과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내 그다음 자세죠. 내가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채우겠다. 이런 걸 잘하면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수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주요 인성 질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공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일 기본은 뭐냐. 기본 인성. 그 출발은 인사 잘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뭐냐. 면접관이 얘기를 안 끝났는데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어떤 친구들이 우수를 맞냐. 걔 중에 점수가 높은 분들은 우수 안 맞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우수 맞는 사람들의 제일 주된 특징이 뭐냐면 침착합니다. 이 침착하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면접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 앞에 지금 민원인이 와 있어요. 과연 민원인을 이 친구가 어떻게 응대할까. 그거를 떠올리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걔 중에는 괴팍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 친구의 반응이 어떤 걸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하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케이스별로 답을 한다.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본인이 설정해서. 이런 케이스는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러면 매뉴얼식으로 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우수가 되고. 대부분은 이제 점수가 높게 되면 뭐예요. 저는 이제 보통만 맞으면 되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필기 점수 잘 나오면. 그다음에는 뭐예요. 마킹이 잘 됐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면접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저거 한번 우수 맞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수는 필요 없고. 보통만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 실제로도 잘. 그러니까 점수는 좋은데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떨어졌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면접관하고 이제 논리적 싸움을 한다. 그게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MZ대 공무원. 그러니까 뭘 주인형도 이런 게 있어요. 잘못했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미흡의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또 예의가 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의가 일부러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부터 뭘 봐야 되냐면. 국세공무원 교육원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쳐보면. 교육원들 생활이 쭉 나와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주도 국세공무원 교육원도 가보겠으니까. 거기 가면 복도에 이렇게 걸으면 뭐냐.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큰 소리로. 그게 이제 기본이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서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일부러 면접관이 안 쳐다봐요.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쳐다보면 내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안 쳐다보니까 인사의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할 때는 뭐냐.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무조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 나는 인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나는 목소리 크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등등. 여기 이제 후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자기 기술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A4 한 장에다가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주고. 본인이 거기다가 이제 적어서.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다가 면접 질문도 하고. 대부분 이제 뭐냐면 친구랑 갈등 상황 잘 해결한 거.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강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의 분들이 글씨를 이제 아예 충격적으로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면접관이 알아볼 수도 없고. 또 뭐냐면. 약간 첫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게 이 사람이 쓴 글씨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게끔. 글씨를 엄청나게 이제 못 쓰는 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고. 옛날 이야기라면 뭐냐면. 그분은 나이가 좀 많은 상태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기 기술물을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면접관이 보더니 이제 면접관 두 명입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 보여주면서. 어 이게 뭐예요. 글씨 잘 썼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제 자기 기술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 이분이 나한테 이제 되게 좋게 해주고. 그래서 합격을 그때 예감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냐면. 글씨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글씨를 크게 쓰면은 더 못 써보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쳐 있으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좀 줄여서 쓰는 것도 좋아요. 자기 기술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면 그걸 100%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유도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합격자분들이 와서 또 자기 경험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번, 2번 이렇게 쭉 나가다가 한 3번 하고 4번 모르겠네 건너뛰고 7, 8번 하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은 그게 안 됩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뭐 외워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도 계속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강조드린 것처럼 아까 저는 아 여깄네. 저는 예의바른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바르다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침묵이 이르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예를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이제 뭐 예식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윗사람 만나면 인사를 하죠. 첫 번째 인사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도 제가 먼저 간다. 반드시 제가 아 저 먼저 이리 있어 가보겠으면 인사를 한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친구 상당히 좀 예의바르구나. 이렇게 평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거예요. 근거. 그 중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찾아내야 될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거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를 이제 잘못되거나 하면 뭐가 되냐. 이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그래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우리가 믿고 하는 건데 신뢰감이 확 깨질 수. 그게 뭐냐. 상대방이 여지까지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제일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 한 3번 질문하고 7번 질문이 같은 거예요. 연속해서 3번 4번으로 물어보면 아 이거를 뭔지 알 텐데 3번에 놓고 나서 저 뒤에 7번에 가서 하는데 아까 3번과 달라요. 그럼 그때 이제 본인은 엄청 당황하겠죠. 그때도 솔직하게 본인이 뭐 생각 못했다. 빨리 인정을 하면 되는데 아 이거 안 된다.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막 어떻게든지 막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돼. 더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지. 아무튼 그런 것들하고 자 그다음에는 여기 우리가 전공 강화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공 질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했잖아요. 주관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용어서부터 해가지고. 사업자가 뭐냐. 간이 가세자이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금액이니 뭐니 나와야 될 거니. 이렇게. 그런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한 줄로만 얘기하면 돼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틀려도 됩니다. 틀려면 면접관이 알려줘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10명 중에서 면접관 10분 중에서 9분 정도는 나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접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꼭 한 명 정도는 대단히 까칠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멘탈을 다 나가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면접조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 조가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교육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에 대해서 조 짠 다음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때 조원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 나올 만한 거 이렇게 해주고 피드백을 잘해주면 그 조가 아주 잘 되는 거죠. 전원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메가에서도 이제 합격자의 밤초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나와서 세무직에서 대표로 발표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 조장이었고 그 조가 다 전원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뭐냐면 물론 조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원들도 잘하고 이렇게.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아무튼 조로서 연습을 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것처럼 계속 실습이 필요한 거지. 지식으로 선생님 저 이 질문의 답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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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해서는 사실은 면접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도 이제 올해도 왔을 거고 전년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왔다고 하면 물어보는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거의 유사해요. 어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식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더 고민한 흔적에 있는 답. 이게 뭐냐면 나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상당히 좀. 면접에서는 좀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표로 보시면 나와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자기소개님 5분 스피치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걱정 많은 게 사실은 5분 발표예요. 그래서 이 5분 발표도 여태까지 제가 10년 넘도록 계속 진행을 해보면 보통은 한 3분에서 한 4분입니다. 5분 정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1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의 준비 부족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그때도 답을 잘하셔야 돼요. 왜 이게 1분밖에 못했냐. 그러면 너무 긴장돼서 갑자기 잘 표는 못해요. 준비는 많이 했으면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1분 만에 끝났을 때도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 국세청의 5분 발표는 쉬워요. 서울시 이런 데보다. 왜 쉽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공직가치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직가치도 있다가도 이제 우리 합격자분이 얘기 좀 해주시고 할 텐데 그거 한 3, 4개 정도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공직가치를 활용해서 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5분 발표가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5분 발표 때문에 크게 걱정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술수로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에 대한 포인트. 그런데 그 포인트를 요약을 좀 잘해서 쓰는 거. 그거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쓸 때는 한 0.8 정도만 알려드리면 돼요. 그럼 0.2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뭘 하냐면 면접을 내가 유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합격자분들이죠. 이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 뭐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 스터디도 하고 하면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거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그리고 연차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작년도에 합격한 지. 그런데 사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예요. 우리 면접관하고 더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과장님급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면접관 오는데 과장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5월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우리 종합소재 신고 도우미 같은 거를 이제 세무소에서 뽑아요. 그럼 사실은 그거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그게 정 안 돼요. 뭐냐면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느낀 점. 왜냐하면 뒤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조사관념 파주 세무서 근무했던 그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그분도 신고 도우미를 거기서 했고. 실제 발령도 글로 갔어요. 물론 집도 이제 그 근처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누가 좋아하냐면 면접관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국세청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도 모르고 이제 오는 분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세무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2013년도부터. 2022년도죠. 이 때는 뭐가 있었냐면 전공을 안 하고도 이제 세무서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퇴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면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충격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시에 출근하라. 그래서 9시까지 우리는 9시에 업무 시작하는 2시간씩 계속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만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사위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무서에도 마치 과외 선생처럼 조사위원 그거 강의하려면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직원분들. 왜냐하면 이게 서장님 인사평가에 반영돼요. 직원들 이제 이게 합격률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과외를 막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저녁은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침에 모이자. 아침에 7시. 7시에 모여요. 운영지원 과장님하고 저만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합격한 다음에는 그게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친구들이 이제 왜 나가냐. 그럼 결국은 이제 잘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과장님들 이런 분들의 성향 같은 걸 잘 파악하거나 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국세청 신고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르바이트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좋은 거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느낌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이 느낀 점이 어떠냐. 그럼 당연히 뭡니까. 다 전문적으로 보이고 우리 조사관님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민원인들하고 뭔가 언젠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이렇게. 그럼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잘 얘기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국세청에 대한 경험 또는 방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뭐예요. 유튜브 같은 거 봐야죠. 국세청장님 말씀 같은 거 들어보고 또 교육원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고. 실제 제주도 가면 거기에 교육원에서 지금 12주 정도 교육을 해요. 이렇게. 원래 수원에 있을 때는 한 6주 정도 교육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12주 교육하고. 여기에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뭐냐면 이제 나오면 이게 서귀포에 있거든요. 바다에 섬이 보입니다. 상당히 분위기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오랜 기간 또 여기서 같이 생활하자면 친밀도도 엄청 높아지고. 옛날보다 수원에 있을 때보다 친밀도가 엄청 높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가 남자분들을 말하면 약간 처음에 훈련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점호 같은 것도 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국세청 조직에 맞게. 여기 조직 적은 못하면 빨리빨리 나가라. 이런 뜻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앉아보나. 교육원 거기 보면 나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저도 뭐 했냐면 수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강의 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집이 멀고 해가지고 일찍 가요. 그냥 6시 반쯤 갔는데 저는 군대 온 줄 알았죠. 연병장이라고 할 거예요. 남녀 부분하지 않고 부부를 막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거 군대 아닌가.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국세청에서는 우리 조직 사람들 이런 게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많냐면 어떤 A 세무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2시간이면 전국의 모든 세무서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서로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인사 잘하고.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잘 맞게 적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합격자분들 와서 다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듣고.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뭐 공무원 면접회에서 바뀌는지 제가 봤을 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인역처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윤리책임 등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현직 조사관님들의 후기 등이 있는데 여기도 일부러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좀 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심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님이죠. 현직 조사관님인데 이분이 느끼기에 공직사회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단체 생활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런 에피소드도 그렇고 그런 거 상당히 좋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는 대로 말할 수 있으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 질문이 10개 정도를 하면 7개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10개 중에 10개 답을 다 해도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도 답을 못했는데 붙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이 언제 기분 나쁩니까? 이렇게. 그래서 영혼 없는 답변처럼 하는 거 또 다른 걸로 말하자면 뭐냐면 아예 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럴 때 뭐냐면 땀을 삐질삐질 흘려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 면접관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다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면접관이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 조언들어 스터디 같이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그거 안 좋다라고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는 대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중에 틀려도 돼요. 틀리면 면접관이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뽑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느끼기에, 우리 조사관님이 느끼기에 이겁니다. 이 면접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높은 친구가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뭐냐. 너무 잘나서 해요. 그래서 본인 생각할 때, 나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매우 위험합니다. 여유롭다. 거의 최악이죠. 그렇게 면접관을 기분을 별로 좋게 안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신에 막 땀이 막 흘르고 몸을 막 벌벌 떨어요. 그게 오히려 더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 아예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니까 저희 면접관은 있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접관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를 떨어뜨려도 별 마음의 상처를 내가 안 받으면 그럼 과감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구 떨어뜨렸을 때 자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뭐냐. 너무나도 여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래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등을 대. 등받이 등 대지 말아요. 왜냐하면 등받이 대는 순간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안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잘 좀 여러분 보고. 그다음에 이게 고교수계 인사하고 여기다 플러스 보여줘야 돼요. 꼭 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험보는 몇 번 누구입니다. 되도록 하면 크게 하는 게 좋다. 안 들리기도 하고. 여기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계속 하니까 웅웅웅하게 잘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좀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잘 보시고. 그래서 예전에도 뭐였냐면 우리 여자 조사관님인데. 이제 좀 체격도 작고 막 이래 보이니까. 아니 이래서 이제 민원인. 악성 민원인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분이 검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검도하고 기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얍하니까. 됐다고 웃음도 터지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뭔가 필살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겁니다. 키가 이제 우리 면접받에서 한 88대고. 한 체중도 거의 100kg 나간 친구 있어요. 그렇죠?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와서 이분한테 함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친구라면 꼭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친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내라는 게 좀 자신감을 처음에 좀 내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소리 좀 크게 하라. 이런 거. 정자세 잘하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본인 스스로 면접관이 뭐 얘기할 때 있어요. 나는 다음 질문 다음은 뭐라고 답변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 얘기에 공감. 그게 이제 사실은 대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감. 그러니까 이게 우수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제 면접관이고 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은 우수잖아요. 더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친구 우수 받는 건데 이 친구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면접에 강점이 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수 받아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 이거예요. 공감요. 이렇게. 수고하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이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뭘 얘기하면 잘 듣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입니다. 뭔가 막 지적을 막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뽑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고. 그 다음 거꾸로 보면 뭐냐면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항상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의 면접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거기 멘트도 준비해야 돼요.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지루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2, 30초 내 뭔가 짧게 임팩트 있게. 그런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스터디하면서도 뭐냐. 지겹도록 듣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또 이 얘기 또 하는구나. 그렇죠.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다만 깨워도 그냥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변형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이 꼬이면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의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그냥 내보낼 수도 있어요. 연접관이.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미흡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본인이 뭐 한다든가. 또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전공을 왕창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공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끝났다고 하니까 뭐 손 들고. 전공 준비 많이 했는데 이거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이게 실화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했냐면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 왔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시간 내내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스타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면접관을 물어보면 거의 10초 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50년 이상을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거의 10초 내에 다 끝나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형식으로 질문 한 10개가 있으니까. 그걸 매뉴얼상으로 이렇게 질문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다 끝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친구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표정이 확 바뀌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런 자세에 매우 안 좋다고 얘기해 주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가지고 있지만 면접이 그냥 한 20이나 30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면접관 성향이 그러니까. 그래서 걔 중에는 뭐냐면 꼭 우수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면접관한테 절을 한 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부담되죠. 그러니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국세청에 와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대부분 뭐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직에서 뭔가 벗어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도 뭐냐. 국세청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SNS 이런 데다가 실시간으로 자기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 뭐 이런 거 할 거냐. 그렇죠. 답은 뭐예요. 안 한다죠.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뭐냐면 국세청에서도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려놨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납세잖아요. 3월 3일 날 이렇게. 그러면 거기 춤도 추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남이 뭐 찍고 있고 국세청에 하는 거.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다른 거 사생 올리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알려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좀 따라서 좀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5분 발표도 여기에 맞게 해서 하는데 질문이 이거죠. 5분 발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세너 가지 정도 공직 가치 중에서 준비를 하고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이런 게 5분 발표할 때도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뭐 키워드 몇 개 해놓고 나서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라고 정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걸 다 적어서나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5분 발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은 어떻게. 항상 구체적인 질문이 있죠. 왜? 식상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는데들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면 뭐예요. 회계실무 검정고시가 있고 끝나면 조사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냐면 무슨 과 지원할 거냐. 무슨 과에서 근무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를 답을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뭐예요. 소득세과라든가 또는 부가세과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법인세과는 세무조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지식이 안 되고 양도상속증이나 재산세과 있어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만의 계획.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소득세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잖아요. 회계실무 검정고시랑 조사위원 딴 다음에 법인세과 근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사과에 간다든가 이쪽을 더 특화시켜보고 싶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얘기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세무서도 꼭 방문해 보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득세과를 제가 많이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제일 깊이 부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리 조사관님들한테 다 얘기 들어요. 제일 깊이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거기를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남자로 말하면 군대란 뭐예요. 제일 전방. 최전방부터 한번 출발하고 싶다. 육군 본부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해보고 싶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출근은 7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럼 뭐예요. 노량진자들 아침 특강도 듣고 하면 일찍 일찍 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부를 하려면 이때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고 블라인드. 지금 우리 면접들은 블라인드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물어보는다. 점순이 뭐니 이런 것도 다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경험형 질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국세청에서 신고 도우미 하잖아요. 제가 밴드를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데라든가 가서 해보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1도 이제 4월 말쯤에 빨리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5월 달에 좀 종소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그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보고 그때가 국세청 세무사에서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냐. 상당히 바쁜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걸 느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 얘기하면 되고 또 본인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항상 뭐냐. 주변의 평가라든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날 어떤 사람으로 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특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아르바이트 하면 돈 받았을 거예요. 그 뭘로 신고했는지. 이게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무 공무원할 사람이 내가 냈던 세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홈택스는 뭐니 뭔지 한번 들어가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기타소득이 맞냐. 몇 개월 근무했냐. 이게 뭐냐면 몇 개월 이상 근무했으니까 이게 기타소득이 아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이 북세청에 어떤 도움이 되냐. 사실은 본인의 전공약이기도 관련돼 있어요. 뭐 어학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학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랑 북세청 이런 거하고 어떤 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밑에도 세무 관련된 직무 경험 어디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던 거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국세청에 5월 달에 종합소식 신고 도우미 이거 이상 사실은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 도우미를 했다 하면 일단 표정이 밝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느낌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보면 부가세 간의가세 등등등을 많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 이런 거 할 때도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뭐 양궁이다 죄송해요. 양궁이라고 이렇게 하면 10점 9점 이게 아니고 한 5점 6점 이렇게 언저리만 찍어도 돼요. 그러면 대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렇게 틀리면 또 가르쳐줘서 고치려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국세청 블로그 유튜브 이거 본 적이 있냐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공무원 교육원이고 뭐 뭐 뭐 되는지 또는 국세청 홍보대사 누군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뭘 물어볼까 혹시 본인이 홍보대사 추천한다면 누구 추천하겠냐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근거 왜 그 사람을 추천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유튜브 같은 것도 계속 보는 게 좋다. 그다음에 상황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조세포탈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핵심이냐면 내부 고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부정하다.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즉각 뭐 고발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냉정해 보이고 면접관이 내가 뭐 해도 이 친구가 고발할 것 같고 인간미가 너무 떨어지니까 항상 이거 할 때 아까 제가 우리 연계학원처럼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직답을 하면 안 됩니다. 답은 이제 뭐냐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내 동료고 이렇게 하니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런 걸 할 때 좋은 건 뭡니까. 상관한테 좀 의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상관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 이분이 국세청 오래 근무하는 경험이 많은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보다는 더 좋은 결론을 내릴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단독 행동이 있어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자문을 구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전공에 대해서는 틀려도 돼요.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그분이 더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면접관 두 분이 있어요. 그럼 전공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하시는 분이 국세청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이 인역 처분이다. 그럼 최종 결론은 누가 내요. 이분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 사람 뽑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싫다고 해도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의 표정이 뭐예요. 좋게 본다. 우리를. 그러니까 뭐가 힘들면 물이라도 주려고 하고 땀 흘리면 수건이나 주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대부분 이런 분. 그런데 한 분 정도는 좀 딴 데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그런데 거의 절대 다수는 다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예전에도 뭐냐면 5분 발표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압박 질문이 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개중에 열의 한 분 정도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운을 많이 따릅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조별할당이라는 게. 그런데 보통 한 개조가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디천도 마찬가지죠. 다 잘해요.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미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는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럼 제가 미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면접반에게 참석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1,400명, 1,300명 이상을 뽑잖아요. 그중에 상당수는 뭐냐. 그냥 옵니다. 준비하는. 원래 면접이니까 그냥 오는 분들도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를 잘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뭐냐면 다른 사람 면접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반이 좋은 점은 뭐냐.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다 하면 아, 저런 답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난 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표정이 싹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콕콕 찝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진땀 흘리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표정이 싹 바뀌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면접관도 그거를 사람이니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우호적인 분이 많아요. 우리 국세청 면접 절대 다수가 이렇게. 그런데 걔 중에는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관이 이제 내가 했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나는 A라고 했는데 B. 그럼 이제 일단은 면접관이 그 얘기는 제가 생각 못했다고 한다든가 그 말이 더 많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도 맞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싶은 과가 어디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세가가 가장 깊이 부서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는 거고. 제일 안 좋은 데가 뭐냐면 이제 뭐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보통 이제 뭐 민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왜 안 좋습니까. 여기는 칼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 내주고. 그다음 또 뭐 하는 거. 서류 발급해 주는 거. 뭐 국세 완납 증명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발급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칼퇴가 가능하니까 뭐예요. 연차 높으신 분이 그냥 잠시 쉬러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게 좋지 않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적이라고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사또와 같은 거예요. 관할을 맞는 거 이렇게. 여기 동작은. 이 동네 노량진동을 본인이 막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이거는 별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데를. 힘든 데를 가야 돼요. 힘든 데를 가는. 물론 여기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뭐냐면 약은.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거. 우리 국세청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할 수 없는 양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해내야 된다는 뜻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냥 막 해버리면 돼요. 내 스스로. 그런데 그럼 나중에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한 번에 볼나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빨빨리 결정해버리면 일 처리는 빠르다. 그런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일 요새 힘든 건 뭐냐면 나의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니터를 이렇게 켜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많이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녹색이다. 그런데 기한이 다 되면 빨간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니터가 쉽게 말하면 나의 할 일 이게 내 모니터만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모니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간색이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종하 씨 이거 지금 빨간색인데. 뭐예요. 빨리 올리란 말이에요. 결제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말에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보통 캐비닛에 넣어둔다. 그러니까 캐비닛에서 그냥 일 안 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1년마다 자리를 계속 바꾸니까 뒤에 사람이 날 욕하겠죠. 하지만 내 알바가 아니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여기 세무선 내에서도 좀 약 처음에 힘든 과 이런 거를 좀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사람마다 있죠. 뭐 부가할세과 그 다음에 왜 민원봉사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민원봉사실 때 다양한 민원 민원봉사실에 민원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과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부가할세 과러 가세요. 아니면 소득세 과러 가세요. 그건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된 원인 주된 업무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정도라도 알면 됐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 최정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면접관이 상당히 나한테 좀 우호적이더라. 그리고 절대 다수는 다 우호적이다. 그런데 가끔 한두 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면접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면접관의 성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한 25분에 27분 정도 이렇게 걸리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사람마다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죠. 제가 다 이제 면접 후기를 부탁을 드리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본인도 면접에 있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파주 세무서에서 신고 도우미도 하고 결국 파주 세무서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곧 뭐 아르바이트 했으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신고 도우미 했으니까 분위기 어떠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조사관님들 친하고 하니까 나 지금 술래 이렇게 했으니까 다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를 잘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냐 주변에서 내가 단체 생활했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두라. 그래서 나의 과거에 대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A4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한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주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첨부해가지고 계속 화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경험을 하고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죠. 이렇게 특별히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깝기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처 실제로도 민원인지 세게 들어오고 하니까 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욕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소리를 지르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잘못된 그래서 항상 세무공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전이죠. 몇 조에 근거해 몇 조 몇 항의 근거에서 지금 과세가 됐어요. 이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거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누가 막 소리 내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업무가 안 되니까 일단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건의사 질문 거의 비슷하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국세청 제도 중에서 좀 아쉬운 거라 아이디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도 뭐냐면 미랄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탈세 현장을 세무공사에 다니다가 봐요. 자기의 승진에 대한 포인트로 쌓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관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도 뭔가 회의해야 되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낸 것도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볼 수도 있다. 잘한 거 잘못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국세청이 잘한 일하고 잘못한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잘한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잘못한 건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잘못한 제도를 이 사람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제안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 나와 있죠. 자 2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미리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소감 있죠. 여기 여기 써놓은 거 여기 보시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사실은 뭐냐 말도 많이 해보고 이제 발표 같은 거 할 때 보면 선생님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까지 막 미루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와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막 보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걸 알려주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그리고 경험형에서 말할 주제가 엄청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 아르바이트 신고 도우미도 하고 하니까 너무 많았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면접관도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신고 도우미 같은 걸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책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한 번이라도 경험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무서를 한 번 더 가서 분위기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한 분들인데 우리는 사실은 조사관님들 많이 만나볼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세무서 같은 데 혹시 방문할 일이 있거나 조세 박물관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보고 거기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본인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좀 전에 조사관님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실 텐데 성향이 다 다릅니다. 엄청 액티브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냐면 면조 뭐하러 준비하면 이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도 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냥 가서 준비도 안 하고 심지어는 공직 가치도 잘 안 해였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할까 이렇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못 한 데 없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람마다 또 뭐냐면 엄청 이제 뭐 절차니 뭐니 이런 것들을 되게 막 신경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천명이 넘는 사람이 한 군데 와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절차를 몰라가지고 뭐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또 뭐가 있냐면 진행 요원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선배분들이 진행을 다 해서 뭐 하라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어떤 뭐 놀이공원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아까 질문 나온 거 보면 나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합격자분이 나와요. 직장 생활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민원인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항상 뭐가 나왔냐면 당신 말고 좀 더 경험 많은 사람을 좀 내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나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국세청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국세 업무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직급에 따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능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이 같은 거 크게 신경을 못 쓰고 또 나이가 많은 분도 이런 걸 잘하시면 되니까 본인이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도 조언들이 이제 좀 어린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서니까 더 잘 지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실제로도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관에서 룸메이트 등이 있고 반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개반에 60명 정도씩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는 단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체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게 실제로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걱정과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진행되는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제 뭐 어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냥 앞에 사람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대신에 뭐냐면 인사를 잘하라. 왜냐하면 모든 건 인사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는 뭐 얘기를 이제 별로 안 드렸지만 복장 같은 것도 있어요. 복장. 복장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한 10명 중에 한 명 뽑는다. 그럼 뭐가 내가 좀 두드러진다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빨간 넥타이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걸로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빨간 넥타이 많이 왜 나를 지금 알려야 되니까 사실은 국세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색깔도 대부분 다 이제 곤색게도 남자라면 이렇게 여성분들도 거의 이제 검은 계통에 하는데 다른 색깔 화려한 거 또는 뭐냐면 여성분들도 자켓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 선생님 저 자켓을 안 입어야 저 예쁜데요. 우리가 예쁜 분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데 예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좀 맞춰야 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옷을 잘 못 입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수험생활하다 보면 이제 막 살찌고 막 이래가지고 옷이 안 맞아요. 이렇게 근데 본인은 맞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옷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면접반에 있던 분인데 그래서 본인이 맞대요. 제가 봤을 때는 옷이 안 맞아요. 이제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셔가지고 물어봤죠. 이분의 지금 옷이 지금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두가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하면서 아 이게 혹시 뭐 단추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을 정도로 근데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약간 넉넉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PC 잘 나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부모님이나 한 삼촌 정도 되는 사람이 봤을 때 좀 적합한 그런 스타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그리고 또 손톱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한 분도 있어요. 대충 손톱을 안 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라. 이렇게 그리고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이제 뭐냐면 앞머리를 안 올리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 남자분들 얘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본인은 평생 안 올렸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훨씬 더 플러스 점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봤을 때 잘생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 참 건실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포인트를 거기에 좀 맞췄으면 좋겠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가 약간 더울 수도 있고 땀에 머리카락 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되려면 머리를 묶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인사를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붙을 수가 있다. 넥타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고 누가 뭐 잘못됐을 이걸 좀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수건을 가져가지고 비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신발 같은 거에 또 민감한 분도 있거든요. 구두 같은 걸 잘 닦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작지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소개팅하는데 대충 입고 나온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때 자율복이었어요. 제가 자유롭게 입고 갔습니다. 그때 바로 질문이고요. 단연은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나 그래서 자율복이라 해서 엄청나게 혼났죠. 그럼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면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율복 자유롭게 입고 갔어요. 친구놈들이 있어요. 중간에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냐 이렇게 아니 자율복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유롭게 입고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튀는 거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무난하게 무난하게 입고 가고 그 다음에 우수 받는 것도 마찬가지 10개를 답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답변도 뭐냐면 성실하게 아까 얘기했었죠? 차분하게 얘기한다. 우수는 첫 번째가 일단 차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약간 압박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거를 좀 약간 우선 옮긴다고 할까요? 약간 부드럽게 우리가 이제 웃는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표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여기 이제 우수 나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 친구도 표정이 매우 좋습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할 텐데 하여튼 표정이 좋아요. 근데 그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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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잘 못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를 강조를 드린다. 그 다음에 우리 면접 같은 거 할지 뭐 스터디 같은 거 스터디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혼자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습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뭘 느껴야 돼요. 이 질문에 이런 식의 표정과 이런 답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열 명 중에 한 명은 꼭 미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미흡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을 천천히 한다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세가 뭔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이런 질문에 이런 식의 답은 좀 안 좋겠구나. 그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한글 이런 데다가 본인 거를 저장을 해놓으라고 그리고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썼는지 몰라요. 너무 긴장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쓴 거랑 다른 얘기를 하면 면접관은 뭐냐면 본인이 여기 쉽게 말하면 자기 쓴 거랑 지금 답변 내용이 다른데 뭐가 맞는 거냐. 일단 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게 나의 사실은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접을 할 때는 세뇌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해놓고 주기적으로 읽어보고 그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경험 그래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봉사 많이 가진 않았지만 봉사 같은 경우도 군대 학군단 하면서 뭐 했었냐면 충북금상 꽃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뭐냐면 어디에 가서 뭐 했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소리 자체가 다 뭐예요. 진실성에 약간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데이터화를 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긴 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스터디를 하면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지 말고 이제 면접하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면접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분이 지금 기재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7급 합격하고 해가지고 기재부에 하는데 면접 첫날 왜냐하면 저하고도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공부하면서도 제가 원래 면접번호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도 엄청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맥북 들고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다 하고 그게 거기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 정성이죠. 습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의 답은 뭘까 고민해보고 일단 본인 스스로 답이 안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합격자분들 조사관님들 오시면 여쭤보면 돼요. 그분들이 이제 답을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합격한 다음에 와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나중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이제 육사 하면 군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평생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하는데 그게 성적순으로 가니까 이번에도 이제 올해도 컷이 매우 낮을 걸로 추정되죠. 영어도 원래 세무진 영어를 못해야 돼요. 거기다가 세법이 어려웠어요. 원래 영어를 그래서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행정회 이런 데서 사회과학 수학해가지고 온 분들은 영어랑 이런 거 엄청 잘하다 보니까 백백백이 흔하더라고 이렇게 공통과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때 뭐 한 천명 뽑아도 한 백명 정도만 회계세법을 하고 나머지는 회계세법 안 한 분들로 이제 주류를 이뤘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1,023명이다 그럼 한 1,050명 정도 일단 뽑힌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성적순으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이 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이제 앞번호부터 가는 거고 이제 올해도 가을에 이제 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너스는 이제 주면 안 되니까 추석 지나자마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이제 4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수가 내년도 1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 지나자마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너스를 이제 안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교육원에 가면 한 130만 원이니까 얼마를 이제 교육비로 줍니다. 아무튼 뭐냐면 기술별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성적이 너무 좋으면 안 좋은 게 뭐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몰려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생 세웅지마처럼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두각을 냈으면 난 서울처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가다 보니까 저기 밑에 광주라고 광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연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있죠. 서울 그리고 서울 남쪽이 있어요. 여기 강원도까지 여기가 이제 중부지방 국세청이고 여기가 인천서부터 경기 북부 인천청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충청도 대전하고 대전청 여기 광주 그다음에 여기 경상도 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청 그다음에 여기 부산서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부산청이 됩니다.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성적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도 합격한 다음에도 쟤는 뭐라고 하냐면 공부하라고 해요. 뭐 할 때까지만 내가 원하는 청해가.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살면 이쪽에 가야 될 거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하면 이쪽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면직하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잘해도 이게 평생 간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중부나 이런 데는 사실 여기 강원도 강원도가 나쁘다기보다는 멀어요. 이렇게. 그리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를 넣어가지고 세무술 밖에 나갔더니 이제 풀 논이 많으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좀 먹는 거예요. 내가 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이제 싫어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 일이 없어요. 민원이 없으니까 여기 강남 쪽 이런 쪽에 근무하면 뭡니까. 계속 민원이 들이닥치니까 내가 녹초가 되는데 여기는 한가워요. 어쩌다 한 번씩 민원이 오니까 이렇게 여기는 편안하죠. 대신에 뭐냐면 처음에 약간 정신적인 충격이 약간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쪽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충원해야 되죠. 계속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서울청은 사람들이 다 이쪽에서 근무하고 싶으니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요새 잘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들어가서도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냐면 여기서 반장하면 돼요. 실제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인터뷰한 분들이 있어요. 쉽게 하면 거의 반장들이에요. 그분은 플러스 3점인가를 줍니다. 여기가 점수가 엄청 오밀조밀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0명 있다. 그럼 1등 섭지 200등 그 사이가 채 5점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3점은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거기서 반장하면 돼요. 반 통소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이제 우리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도 조장도 뽑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보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보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리 합격을 할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데 합격한 다음에는 뭐하냐 평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근거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계속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해봤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계속 수정을 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가지고 맞추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영화 대본은 정해져 있는데 배우를 누구를 쓰냐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면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식을 쌓으려는 생각보다는 뭐냐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봐라. 선생님 이 질문의 답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답을 하냐 못하는 거를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 설명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표정도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기에 무는 거다. 무는 거 어떻게 하라고 이제 뭐 써 있긴 해요.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뭘 해봐야지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요새 이제 동영상 잘 돼 있으니까 동영상하고 또 지방에 멀리 있거나 하면 저한테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널리 알려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아 이거는 좀 뭔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병을 알리라고 했어요. 누가 아파요. 주변에 알리라고 왜냐하면 그 병을 먼저 아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면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분은 그게 점수가 매우 중요해요. 점수가 사실은 이렇게 왜냐하면 절대 다수는 다 보통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우수 한 10% 정도만 미흡이에요. 절대 다수는 다 그냥 가운데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우수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자기 그 동영상 주변에 많이 좀 전파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냐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내가 왜 미흡이냐 해가지고 올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인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말은 느낌이라고요. 조직 생활 잘할 수 있을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 분들은 절대로 여기 면접에서는 좋은 걸 못 봤고 어떤 분도 이제 우수였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미흡인 줄 알았대요. 자기를 너무나도 훈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이서 계속 압박,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뭐냐면 뭐를 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 자체가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조언들 모두에게 다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견뎌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운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언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장에 가서 그게 그날의 운명인 거죠. 이렇게 누가 한 명 안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미흡이라고요. 나머지 일단 보통 이상부터 출발한다든가 또는 뭐냐면 제 1번으로 해요. 1번은 기본적으로 거의 보통 내지는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왜냐하면 제일 긴장도 높고 그렇죠? 면접관 입장에서도 처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볼 거예요. 그렇죠? 사실 1번이 되게 긴장되고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날 본인의 운인 거고 또 오전 있고 또 오후가 있어요. 피곤하죠. 별로 면접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를 정해놨으면 대충대충 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공지원 왜 했겠어요? 오후라고요. 준비 많이 했는데 면접관도 졸리고 귀찮다고요. 이미 누군가 다 결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하려면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어찌 보면 이게 운이에요. 운. 되도록이면 오전 이런 데가 훨씬 더 좋다 그런 듯이 훨씬 더 이렇게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똑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공기도 이렇게 쏙 좋지도 않은 곳에서 계속하니까 몹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맑은 정책을 볼 수 있는 게 좀 여기 앞번호 쪽이겠죠. 하지만 이런 걸 모두가 다 그날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뭔가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한두 개의 멘트 그런 게 뭔가 면접관의 마음을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뭐가 했었냐면 우리 면접에선 블라인드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면접관이 이렇게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괜히 본인의 쓸데없는 약점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전공을 이쪽으로 괜찮다니까요. 이 친구도 아까 국어 공문학 나왔을걸요. 그렇죠? 전공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 쭉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국어를 전공했어. 다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에 그게 아까도 얘기했었죠. 국세청 업무랑 어떤 게 잘 결부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외국어 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많이 와서 또 세금 신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거가 처음에 되게 궁금한데 이런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실습 5분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에 대한 왜냐하면 주제는 제가 계속 밴드랑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카페랑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조언들이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에 대해서 5분 동안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리고 대신에 뭐냐면 본인이 뭔가 써야 돼요. 난 어떤 주제에 맞춰서 하겠다. 이거에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들어보는데 뭐냐면 템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 너무 느리면 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템포 같은 거를 잘 조절해서 그래서 항상 뭐냐 내가 뭘 주면 키워드 몇 개를 적어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할지 대신에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공직가치 이렇게 공직가치 몇 개를 넣어서 답을 하면 된다. 그리고 꼭 100을 얘기를 안 해도 돼요. 80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한 20이 궁금해가지고 100% 그 질문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라고 A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 왜 A라고 했는지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게 결국 뭐냐 면접에 대한 본인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결국 뭐예요? 실습을 좀 많이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걸 하다 보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 이 질문에 답은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뭐냐면 전공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남정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여태까지 저는 전공에 대해서 답을 잘하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뭡니까? 답을 못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가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답을 못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은 엄청 거창한 거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좀 하면 좋다. 그게 결국 뭐냐면 민원인이 와가지고 부가식을 왜 내는 겁니까? 짜증나요. 그러면 그때 설명을 뭘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뭐 필요한 소리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낼려고 하는데 서류 뭐 갖고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세무서 같은 거 방문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경험. 느낌. 세무서인데 느낌이 어떠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단히 항상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전문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대외적인 이미지. 그렇게요?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감찰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공무원에 보면 국기법에 나오죠. 재량권이 있다. 이렇게. 판사도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국세공무원도 실제로 그래서 뇌물 같은 거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감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동료가 갑자기 외제차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나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감찰반이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재량권이 있는 거고 우리가 싫어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전관예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공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밖에 있는 사람은 그게 싫을 수 있지만 그 전관예우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고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다 세무대리인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 세무서 출신이 이렇게.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이 이쪽에서 발생한 일을 잘 처리해 줄 걸로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자부심이 중요하다고요. 자부심. 자부심. 그래서 뭐든지 얘기할 때 어떤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아르바이트 하든 뭐든 이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아 이게 되게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한 느낌 물어볼 수 있어요. 세법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 쉬워? 이렇게. 항상 뭐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가 답이죠.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가 이런 것들이 매우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로 계속 준비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또 강조합니다.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눈물을 하는 사람 많아요. 수험 여직까지 노량제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갑자기 또 부모님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울 수는 있는데 울음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성통곡하고 울음이 안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저랑도 모임 면접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근데 갑자기 막 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기다려줍니다. 면접관도 이렇게. 근데 계속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사실은 어렵다. 근데 그렇다 떨어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면접에서 우수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고 또 면접관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민원인 때문에 우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상처받는 말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좀 약해 보이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수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감정통제. 눈물이 핑돌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감정통제.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는 게 그게 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뭐라도 멘트를 하라고요. 감사합니다라든가 그렇죠. 힘드신 가운데 끝까지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공무원이 되겠다든가 면접관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본인이 준비된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연습을 꼭 해두라. 그런데 울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안 멈추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끝날 때도 인사를 잘해야 되는 인사 계속 강조드리지만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쳐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많이 물어봐요. 4시처럼 뒤로 살살살살 걸어가야 되는지 당당하게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인사를 좀 잘하고 물론 군인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분이 가면 좀 약간 당당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좀 그렇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었을까 가 되게 좀 사실 궁금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냐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지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편성 같은 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 내에서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제일 잘했다. 그게 어찌 보면 그날의 운인 거죠. 그날의 사실은 본인의 운이 된다. 더 잘하는 분도 우수를 못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 조에서 본인보다 더 잘한다든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냐면 답이 아닌 거 그러니까 A라고 하면 면접관은 이거 B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그죠? 내가 B라고 하면 A 이렇게 무조건 반대되는 거 그렇게 막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약간 압박 면접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많은 땀을 흘리고 좀 긴장된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패스하는 거죠. 그거 말고 저 다른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세는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압박을 질문하면 압박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이를 녹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면접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손을 뭔가 쥐어짜면서 되게 뭐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요? 반항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면접 보다 말고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호에서 앉아보나 한다니까요.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가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냥 떠날 사람들은 빨리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 조직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마피아 같기도 하고 국세청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면접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뭐냐 모의 면접 같은 거 해가지고 말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쉬운 질문을 해요. 취미가 뭐냐서부터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미 뭡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그럼 대화가 이어지진 않잖아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구가 취미입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뭡니까? 물어보겠죠. 요즘 선수 이종훈이 뭐니? 얘긴 하는데 예를 넣어가지고 이종범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럼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옛날 야구부 지금은 안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데 인필이 프라이가 뭐예요? 규칙을 좀 물어봐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또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이 흐른다. 그럼 야구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면접이 어렵다는 게 뭐냐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제가 이제 우리 면접반에도 많은 조사관님들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들어온다고요. 사실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면접관을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나중에 다 면접관으로 투입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그냥 이 면접관의 스타일에 맞게 답을 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고 아까 했죠. 내부 고발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뭐예요? 즉답을 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고뇌하는 듯한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줘야 된다. 왜? 동료에 대한 고발이니까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같은 거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 데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뭐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뽑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줄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는 해야 될 게 뭐냐 본인의 과거를 정리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데이터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작업이 계속 면접장 갈 때까지 끝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교재나 이런 거 들으면서 예상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취미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의 과거 뭐냐면 제일 많은 게 경험 질문도 동료들하고 갈등 잘 해결했던 거 작은 것도 돼요. 일단 대화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없습니다. 갈등 없어요. 이런 것보다 왜냐하면 면접과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소개팅 나가서도 취미가 뭐예요?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얘기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대신에 거기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뭡니까? 그 후속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봉사가 없는 대신에 누가 헌혈을 했대요. 그럼 이제 면접관이 또 헌혈을 많이 하는 분일 수 있어요. 헌혈을 요새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은 헌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면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지까지 얘기했던 게 다 부정되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를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많은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된 다음에 조직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과거의 작은 거라도 일단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이거 좀 하면 이 정도 하고 이거 끄고 제가 또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조사관님 내려가시고 있는데 조사관님 만나 뵐 분들 있으면 또 같이 만나 뵈서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일단 없으면 일단 공식적인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하셔가지고 저는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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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